야 생각해보니까 방문 이거 이거 뭘 고정해야 될거잖아 나 내일 떠나는데 한마디 해봐 야 나 쌩얼이야 오늘은 출국날 인천공항인데 여기 지금 사람이 엄청 없고 되게 조용해요 여기가 원래는 면세점들이 쫙 줄지어 있고 사람도 되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10시쯤 안되는데 다 닫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랜만이다 비행기 이제 이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객도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쾌적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 이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좌석을 넓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기계로 찍고 가는거 그걸로 하니까 금방 되네요 지금은 표지판 보고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집까지는 20분 정도 트레인도 타고 걸어서 10분 좀 안되게 걸으면 더 잘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가 격리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가 격리가 시작되겠죠 트레인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네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? 런던 날씨 안 좋겠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좋네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날씨 너무 좋고 엄청 덥네요 엄청 덥네요 이런 집 이쁘다 그쵸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마스크를 낀 사람이 없어요 집에 도착해서 집주인이 지금 근처에서 오고 있대서 5분만 기다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방에 큰일 났어 거장났어 갑자기 여기가 지금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고 수명이 다 된 것 같은데? 삐뚤어졌어 이제 어제 어제 런던에 도착을 했고 오늘이 자가 격리 첫 번째 날이라고 해요 매일 2일차에는 첫 번째로 셀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5일차에 또 테스트를 하고 음성이 뜨면 바로 자가 격리가 끝날 것 같아요 주변 동네는 뭐 되게 조용하고 한적해요 근데 차는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제가 아마 두 달 동안 머물게 된 숙소입니다 아주 고풍스럽죠 아주 고풍스럽죠 아주 고풍스럽죠 잠가주고 제 방은 2층에 있어요 진짜 오래됐죠 여기는 이제 쬐끄만 주방이 있는 곳이고 또 여기는 화장실 여기가 제 방 지금 정리를 하나도 안 해 놔 가지고 너무 더러운데 어 다음에 정리를 제대로 하면 그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침에 씻지도 않고 어차피 뭐 나가지도 못하니까 집에서 심심할 시간 때울 거를 좀 찾고 공부도 하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고풍스럽게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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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